세곡동 옥선생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시간입니다. 1, 5, 10. 정말 백스윙을 시작할 때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언가의 동작을 시작할 때 반동을 이용을 해야 된다. 예비 동작을 이용해야 된다 해서 제가 공이 없을 때에는 살짝 채를 앞으로 보내서 1, 5, 10 하는 이 방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 앞으로 보낸 이 반동을 이용해서 진짜 백스윙을 어떻게 들 건지 5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골플랩 채널은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골프 채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의 깊은 내용,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요. 모두 멤버십 영상에 차근차근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골프 영상을 직접 보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서 그냥 공이 없으면 살짝 보냈다가 1, 5, 10 하면서 정말 세게 치면 되는데 앞에 공이 있죠. 그러니까 1을 화끈하게 갈 수는 없어요. 그래도 1 해주고 튕겨서 들고 공을 이제 타격을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에서 반동이 생겨서 뭔가에 이제 몸에 시동이 걸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힘을 주면서 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스윙 궤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웠건 안으로 빼는 걸 배웠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윙 궤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궤도대로 저절로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얼만큼 가야 되고 또 어디서 멈춰야 되고 그런 생각 할 필요도 없이 이 1, 5, 10 공식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몸의 컨디션만큼 백스윙이 간다라는 데에서 무리하지도 않고 그리고 컨트롤 할 필요도 없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제 지금 아침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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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 2 정도만 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백스윙에 딱 걸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는 뭐 오후예요. 그래서 아침에 좀 몸도 좀 풀고 또 운동도 좀 해서 좀 몸이 부드러운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1, 5, 와 이거 너무 많이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회전의 양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힘을 빼고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백스윙을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이게 1, 5, 10 스윙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1이라는 이 예비 동작이 없으면 이게 갔다가 막 내려가다 뒷당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1, 5 다음에 10이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5의 단계에서 무리하게 다운스윙을 시작하려고 노력을 안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리듬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보세요. 1, 이렇게 덤비는 게 아니라 1, 5, 10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10을 칠 때 정말 몰아서 때리지만 그 힘이 여기에서 진짜 타격이 될 때는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는 그렇게 힘을 크게 쓰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1, 5, 10 스윙은 세상에서 힘을 빼기 가장 좋고 그리고 백스윙을 무중력 상태로 틀 수 있는 아주 좋은 스윙법입니다.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게 뭐겠어요? 10이죠? 10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창조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연습 많이 하세요. 하나 밀고 둘 셋 살짝 밀고 둘 셋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스윙을 만드는 연습 이 연습만 진짜 많이 해도요. 스윙 좋다는 얘기, 리듬 좋다는 얘기 평생 들을 수 있습니다.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골프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옥스윙몰 1644-465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먼저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장 저렴한 것도 좋으니까 가입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와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구할 수 없는 최저 금액으로 최고의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스펙까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리뷰하는 제품 중에서 딱 골라서 구입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옥스윙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